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날드웜 네, 난 김성환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바캉스 몸에 만들게 남자의 근육 중에서 특히 어깨랑 다리 근육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바쁘시잖아요 제가 한 방에 두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자, 먼저 덤벨을 들고 알파벨 2.5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딛은 다음에 90도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덤벨을 들어올립니다 하나, 다시 내리고 둘, 다시 셋, 다시 넷, 한 번 더 다섯 오케이, 자, 내려보시고요 자, 이런 식으로 오른쪽 10회, 왼쪽 10회, 총 3세트만 하시면 멋진 어깨랑 다리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ic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